선감학원을 알고 계신가요? 194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운영됐던 아동수용시설입니다. 당시 정부는 불황아 보호를 이유로 거리 아이들을 무작위로 잡아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선감도에 강제 수용했습니다. 이곳에 끌려간 아이들은 국가의 무기날에 가혹한 노동과 끔찍한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옥 같은 섬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아이들은 죽음으로 돌아왔고 죽어서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겹게 살아남은 아이들은 이후의 삶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성인이 되어서야 겨우 새 호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처절했던 상황을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들어보시죠. 김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세워진 선감학원. 처음 만들어진 건 일제강점기인 1942년입니다. 당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 투입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선 아동들을 이곳에 강제 수용했습니다. 해방 뒤에도 선감학원은 계속 운영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불황아 보호란 명목 아래 불특정 아동 수천 명을 선감도에 감금했습니다. 이곳에 갇힌 아이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역에 동원됐고 일과 후에는 끔찍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일반 몽댕이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섬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목숨을 잃은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살에 시체가 떠밀려오면 동료 원생들이 직접 땅을 파내고 묻었습니다. 죽어서도 벗어나기 힘든 지옥의 섬이었던 겁니다. 그 물살에 한 번 도망가려면 그 어린 나이에 도망가려면 그 힘이 딸려요. 그래 이제 죽어가지고 다시 물살에 떠밀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원생들이 가가지고 그걸 치워주고 그래 지금 그 가면 묘지가 있는데 묘지를 깊이 묻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손으로 파가지고 그걸 하는 거니까. 국수연 씨는 지난 72년 성감학원에서 서울시립아동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보호소를 탈출해 길에서 노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성감학원 피해자들은 성감도에 있는 동안 호적이 말소된 경우도 많았는데 국 씨 역시 20대 중반에야 새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길바닥에 돌아다니면서 굳이 닦기, 신문팔이, 껌팔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 호적 만들게 된 것도 군대 갈 때가 되니까 길에 가다 잡혔는데 이 새끼 간첩 아니냐고 그래갖고 24살인가 5살 때 본적을 저기 만수동으로 본적을 만드는 거예요.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에 국가의 무기날의 폭행과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아이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성감학원 수용아동에 대한 인권유린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btv뉴스 김지연입니다.